국악을 성공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울림통이 들려요. 그죠? 요즘 국악을 성공하신 가수분들이 TV, 트로트 경쟁전에 참 많이 나오십니다. 특히 대표적인 분 아시죠? 성가인이시라고 우리 납동강 예술단의 남자 성가인입니다. 1인, 2연 자 어떻게 1부 재미있었습니까? 네 아까 저희들이 우리 약속했죠. 그죠? 안경선물로 드린다고 그런데 이 안경을 소개하면 끼자마자 사람 마음까지 다 보여요. 아무 세상에나 그래서 이 안경이 아니 나는 사람 마음보다 코로나 시대에 그 상대방 계좌가 보였으면 좋겠어. 비밀번호 그래서 이 안경은 혼자 살 사람인데 좋아야 했는데 아 그러면 후배끼리 끼면 사회 안좋아하시는 사람 맞죠? 그래서 오늘은 막 그 법칙을 무시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근데요 아우 제가 진짜 막 이 옆에 있는 남자하고 오늘 처음 입은 입을 맞추니까 딱딱 안 맞았으면 못 사야겠네 우리 그러지 말고 선물 절대 주더라도 한바탕 놀거주자 그럼 그냥겠습니까? 우리는 낙동강 페스티벌인데 그냥 노래만 하고 직접 보면 재미없잖아 안 그래요? 맞죠? 자 그러면은 웃나? 낙동강을 대표하자 자 박수 자 박수 자 박수 자 박수 자 박수